불그맨 만나서 내가 너하고 만나서 불그맨은요 엔터샌드맨 엔터샌드맨 메탈리카 메탈리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좀 봐 뒤지고 싶냐 뒤지고 싶냐 이 쓰레기 사랑이 많이 생각나네 사랑 몇 번이나 사는 게 뭐였어요? 너는 지금 이걸 카메라 앞에서 내가 말하길 바라니? 말 못 하실 거 같아서 저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지금 와이프가 제 19번째 여자에요 그래서 12번째 사랑이야 이 노래가 나올 때 한참 비웃었어요 저기 제가 여러분 오늘부로 기타를 바꿀게요 저는 이런 더러운 새끼야 그럼 그만 미친 거 아니야? 사랑 노래 한번 틀어봐 틀어보는 게 틀어봐 형 그래도 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거 봐봐 형 저도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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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하드냐? 뭔 노래야 이거? 그거야? 봐봐 사랑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그 많은 인연에 왜 왜 하필 우리 만나서 사랑하고 그대 먼저 떠나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함께한 시절 잊지 못할 거야 잊지 못할 거야 늘 곁에서 함께하자 말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단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랑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사랑 어쩌죠 아 아 형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네 열아홉 번째 사랑한테 가 이 새끼야 진심이냐? 진심으로 한 말이야? 아 진짜에요 팩트 제가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여자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그런건 아니었어요 단 네 전화 좀 네 전화 전화 내놔 아까 안면 인식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이거 안 열려요 지금 전화가 비번 눌러 비번 와이프가 알아요 아니 니가 아니 아 참 방송에다 뭐 요금 나가지고 아니 니가 띄워서 찾아봐 니가 진심이냐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나도 가사봐야 돼 이 아니 자기 노래 못 외우는 지금 그 죽으심 진심 진심 펀치 나오는데 너는 이래서 안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막 여기 가 여기 좀 알록달록하네요 미친거 아니야 야 어쩜 색깔 그런걸 썼냐 아 응 응 뭐 가는거야 안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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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하고 만났어. 이런 거 해야 되겠니? 저는 영광인데 형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그만 좀 줘. 멋있는 척 좀 그만해. 난 알고 싶어했지 내가 숨겨온 사랑 끝없이 영원한 사랑받고 싶다면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잠깐만, 잠깐만. 가사 좀. 형 노래 아니죠, 이거? 아니, 위가 안 가는 거야. 빨리, 빨리. 너의 남은 세상 함께 못할 난 아픈 말은 주기 싫었어. 널 사랑했던 날 기억해 영원으로 떠나가는 날 부디 용서해 뭘 죽음보다 더 영원히 사랑하는 나를 잊은 채 행복하길 바랄게 내가 이런 걸 불렀었어. 형, 전성기 때 그냥 나오시는데? 나도 소주 한잔 해야 되나? 전성기 때 솜씨는 저도 나올 것 같은데 이기맘탱이 칠 수 있을 거 같은데요? 이기맘탱이 죽음 야, 미친 거 아니야? 형, 근데 이 노래 너무 멋있다. 이게 이렇게 좋아한 거야. 형, 이거? 끊어. 아, 저기. 아, 잠깐만. 아, 네, 네. 아, 네.